네 반갑습니다. 도대체TV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구독자님들은 여름휴가를 다녀오셨나 모르겠네요. 아직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7월에 막바지인 만큼 즐거운 휴가를 생각하며 파이팅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어제였죠. 준준영 SUV의 대표주자 스포티지의 2023 연식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도대체TV가 예고해드린 대로 LPI 모델이 최초로 라인업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2023 연식 변경 스포티지 가격 인상폭과 LPI 모델 개출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스포티지의 LPI 라인업 추가는 최근 대세 시장인 SUV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원을 돌파하면서 점점 차량 유지에 힘이 든 이 시점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비가 강점인 LPG 모델의 확대는 자동차 업계에도 적지 않은 충격파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스포티지는 기아 내에서도 카니발 소렌토를 누르고 최고의 베스트 셀링카에 등극한 인기 차종이기에 LPI 모델이 추가되면서 인기 상승에 날개를 다른 격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SUV 유일한 가스차였던 르노의 QM6 LPE의 천하시대는 끝맺음을 하게 된 시작이 스포티지의 LPI 모델에 출시가 되어버렸는데요. 사실상 이전까지만 해도 르노의 QM6 LPE 모델이 유일한 가스차 SUV였기에 이 시장에 거의 혼자 독식하다 했으나 이제는 제대로 된 경쟁 모델을 만난 것인데요. 중형 SUV이지만 동급 내에서는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는 준준형 SUV와의 포지션에서 애매하던 찰나 쌍용의 토레스까지 등장하며 QM6의 위치는 점점 더 줄어드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스포티지 LPI 모델은 동급 SUV 유일 스마트 스트림 2.0 엔진을 탑재했으며 최고 출력 146마력, 최대 토크 19.5에 힘을 발휘하고 복합연비 9.2km에 달한다고 하네요. 물론 17인치 타이어 기준입니다. QM6 LPE 모델의 복합연비가 8.9km대이니 속복 나은 수추이기도 하죠. 이 역시 QM6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달인 7월에 스포티지 예상 출고 납기를 보면 디젤이 16개월 이상, 가솔린 11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이상으로 기본 1년 이상은 기다려야 함은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기아 자동차 출고 지원 대기 고객들에게는 이런 문자와 함께 커피 쿠폰이 발송될 정도로 출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럼 스포티지 LPI 모델 역시 출고됨과 동시에 그동안 QM6 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SUV 가스차이기에 대거 몰릴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하여 오랜 기다림의 시작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그러하기에 스포티지 LPI의 대기 기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던 찰나 카페를 통해 2023 연식 변경 스포티지 개출 공지 자료가 공유되어 안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두두티브 역시 왜? 어째서? 라는 의무점을 가진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죠. 우선 2023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는 7월 26일 화요일 오늘부터 양산에 돌입하죠. LPI 모델은 이미 15일 날 양산을 시작을 했는데요. 앞선 대로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는 1년 이상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는 것 같죠. LPI는 별도 공지 예정으로 22년 생산 계획이 총 1520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520대? 뭐가 잘못 쓰여진 건가요? 영 하나가 빠진 게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다시 봐도 22년 생산 계획이 총 1520대가 맞습니다. 올해 남은 월평균을 따져보면 한 달에 약 250대 정도 남짓의 물량이 되지 않는데요. 이렇다면 상당히 심각한 대기 기간이 예상되죠. 이후로는 현재 유일한 SUV 가스차인 QM6 LPA의 올 상반기 내수 판매량이 8540대를 기록했기에 월평균으로 따져봐도 한 달에 1400대가량이 팔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아의 베스트 셀링카에 등극한 스포티지의 LPI 생산 계획 수량이 QM6 LP 한 달 판매 수량에도 못 미치는 수량이라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거의 생산을 안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물론 또 다른 파워트레인인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모두 엄청난 출고 납기가 밀린 상황이기에 LPI 모델만 몰아주기도 어려운 건 10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스포티지 LPI 모델을 기다렸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250대 정도의 생산량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양산 대수라는 점은 여러가지 의문점이 남기도 하네요. 기아 입장에서는 스포티지 LPI 모델은 출시를 해야 하겠고 그렇다고 다른 파워트레인의 양산 대수를 줄여가면서까지 확대하기엔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이 궁금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남은 기간 동안 최소한의 수량인 1500대 남짓만 생산을 해보고 LPI 시장의 반응에 스포티지가 어떻게 응답하게 될지 아님 별다른 반응이 없이 지나가는지 살펴보려 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도 보면 생산 계획 및 출하 예시 오픈일이 양산 시작일이 더 뒤인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가 7월 27일 수요일부터이지만 훨씬 전에 양산을 시작한 LPI 모델의 전산 화면 오픈은 그보다 하루 뒤인 28일 목요일에 이뤄진다는 점이죠. 결국 시장의 눈치를 오래 그리고 많이 살피는 눈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기존에 스포티지를 계약했던 고객들의 판매코드 변경 지침은 오늘 17시를 기점으로 판매코드 본사 일괄 변경 처리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양 변경 건은 지점 대리점에서 변경 후 요청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LPI는 기 다른 파워트레인 배정 요청 건 중 희망 고객은 지점 대리점에서 직접 변경을 해야 합니다. LPI 희망 고객 코드 변경 기간은 오늘 7월 26일부터 내일 7월 27일 17시 아니며 7월 25일 마감 기준, 배정 요청 일수 기준, 재조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면 LPI 희망 고객 코드 변경 기간을 26일과 27일 양일감만 준 것으로 보아 많은 판매량을 유도하는 모습은 아닌 듯하죠. 결국 이번 2023 연식 변경 스포티지에서 LPI 모델은 라인업 확장에만 의미를 두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 시장 반응을 살피고 본격적인 판매는 내년부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기아차 입장에서도 SUV 가스차 판매 기록이 전무하기에 무리수를 두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아에서 먼저 출시하고 다음으로 현대 출시 인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투싼의 LPI 모델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2023 연식 변경 스포티지의 가격 인상을 살펴보면 7월 26일 화요일 오늘부터 계약이 시작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개소세 5% 적용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개소세 3.5% 적용은 지난달 6월까지 해서 올 연말까지로 연장이 되었죠. 아마도 이건 현재 스포티지의 대기 기간을 감안했을 때 지금 계약해도 내년에 받을 확률이 높기에 내년도 개소세 인하 연장이 또 이뤄질지는 불투명해서 이렇게 5%로 적용된 가격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올해 출고가 가능한 분들은 이 가격에서 트렌디 마이너스 46만원, 프레스티지 마이너스 49만원, 노블레스 마이너스 54만원, 노블레스 그래비티 마이너스 56만원, 시그니처 마이너스 60만원, 시그니처 그래비티 마이너스 62만원을 낮춰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솔린 트렌디부터 2,520만원으로 32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위 상위 모델인 프레스티지가 2,700만원으로 27만원 가격 인상이 되었네요. 노블레스는 2,955만원으로 32만원 가격 인상이며 노블레스 그래비티 역시 3,075만원으로 32만원 인상입니다. 시그니처는 3,280만원으로 27만원, 시그니처 그래비티 역시 3,400만원으로 27만원이 인상이 되었네요. 디젤 역시 인상폭은 27만원에서 32만원 사이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가격을 보니 쌍형 토레스의 가격이 더욱더 착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네요. 스포티지의 하이브리드는 프레스티지 가격은 3,368만원으로 57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노블레스는 3,538만원으로 62만원 인상이죠. 아직까지는 가격 인상이 높지 않은 편이긴 한데요. 문제는 최근 현대기아에서 실적 컨퍼런스 발표하기를 하반기부터는 원자재값 상승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차량의 가격 인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만큼 앞으로 나올 신차들의 가격은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LPI 신규 트림의 가격은 트렌디 2,585만원으로 가솔린 동급 등급 모델 대비 65만원 정도 높죠. 프레스티지 2,76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노블레스는 3,020만원이고요. 노블레스 그래비티는 3,140만원, 시그니처는 3,345만원, 시그니처 그래비티는 3,465만원입니다. 2023 스포티지는 트림별 고객 선호사양 확대 적용으로 상품 경쟁력 강화라고 쓰여 있습니다. 트렌디는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프레스티지는 전자식 룸미러, 노블레스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시그니처는 메탈 페달, 메탈 도어 스커프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하이브리드 전 트림 기본화로는 후속 승객 알림을 추가했습니다. 오늘은 2023 연식 변경 모델 출시와 LPI 트림 추가로 라인업 확장을 한 스포티지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돈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돈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